3G 전통 지금 말투어 저, 갔다고 봐야 돼 먼저 문제 창원지 창원지 완벽하다! 옛날부터 40미터 바꾸면 다 섭니다 안 버져도 해줬어요 고생이었다, 장소리 많이 끊느라고 좋아해 장동이 힘든 제작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끼리 혹은 스태프들과 끈끈한 가족의 동료로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뎌봤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가보면 그래? 응 제일 쉽고 이건 가르치다 행복이라?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양정아 씨와 박지영 씨를 만나서 사랑의 느낌을 갖고 또 많은 좋은 배우들하고 재미있는 촬영 나날을 보냈는데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날이 됐네요 그동안 쭉 재미있게 주의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났어요 났어요 똥으로 났어요 적용이 또 뭔가 참 너무 아쉬우시죠? 정말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끝나게 된 거는 여러분도 아쉽게 저희도 아쉬워요 지금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졸려 죽었어요. 저는 사랑을 얻었어요. 언니는 이 집이 원래 제가 가정관리사로 일했던 집이거든요. 이 집이 안주인이 됐습니다. 네, 아우, 참사하느라 힘들어 죽었어요. 함께하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남고 여러분도 다음에 저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로맨스타원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뚜와 다겸을 눈여겨봐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들의 모습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, 2, 3 우리끼리 싸움을 이렇게 다 했고 그래? 자, 그럼 하나, 둘, 셋, 다면 그리고 같이 치고, 자, 살자 misi. 하나, 둘, 잠깐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까뜬 까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